태풍 우산을 지나 바로 이곳 울산까지 상륙하고 빠져나가는 모습을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어제 저녁입니다. 제24호 태풍 다나스에 직접 영향권에 든 울산 방어진항을 찾았습니다. 오후 3시 제주도를 지났던 다나스 태풍은 지금 현재 11시, 밤 11시 울산을 가장 근접하게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산도 필요 없고요. 우비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이때 마침 만족까지 겹쳐 바닷물 수위가 높아지면서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고 있는데요. 하지만 바다에는 미처 피항하지 못한 배들이 정박해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배마다 불이 다 켜져 있거든요. 안에 지금 선장님이 계신 것 같은데? 바다를 바라보는 선장님의 표정이 긴장되어 보이는데요. 어떤 건지 걱정돼서 나오셨어요. 바람이 너무 많이 부고 이러니까 내가 다른 데 피항을 못 가고 무두에 정박해가 있으니까 복싱화했어요. 파도도 겁나고 하니까 이렇게 해결입니다. 다나스는 어제 오후 3시경에 태풍주의보가 발효되긴 했지만 자정 전후가 가장 곱이었는데요. 12시가 가까워 오자 태풍이 울산 지역을 통과하면서 바람이 점점 강해져 서 있기가 힘들 정도였습니다. 어마어마한데요. 우력이 무시무시했네요. 언덕이다 보니까 바람이 못 치는데도 지금 나무가 지금 다 켜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거센 바람에 피해도 속출했는데요. 나무 한 구루가 보시면 거의 뿌리째 뽑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람이 이렇게 셌군요. 길거리의 표지판은 물론 가로막이까지 종이장처럼 부겨졌는데요. 피해가 만만치 않았는데요. 현재 리스와 태풍 다나스가 울산 지역을 통과함으로써 중심 풍속 시속 140km 이상의 강한 바람을 내고 있습니다. 시속 140km, 자동차가 140km 밑으로 달리는 것처럼 아주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미리 공사 현장, 배수로 등 각종 점검과 선박 출입 통제 등을 해둔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강풍에 대형 간판이 떨어지는 등 시설물 피해와 함께 도로 침수, 교통사고 등 흑오잡은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부산역시 태풍 다나스의 북상에 따라 배를 미리 피항시키는 등의 준비를 했는데요. 지금 보시는 텅텅 빈 극장은 부산국제영화제의 야외 행사장입니다. 때아닌 가을 태풍으로 부산영화제가 된소리를 맞았는데요. 행사를 실내로 이동시켰지만 비바람에 찬는 손님마저 끊겼습니다. 부산에서도 안전패스나 가로수가 떨어지는 등 총 83건의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부산 동네 연안교 지하차도와 세변교 등은 한때 침수되기도 했습니다. 제주 전 지역도 태풍 다나스로 일부 피해가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초속 30m의 강풍과 함께 200mm가 넘는 폭으로 인해 선박이 뒤집히기도 했는데요. 또한 석유표시 3000여 가구가 정전으로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제주 공항을 비롯해서 또 전국 공항에서 109편의 항공기가 겨냥되기도 했고요. 또 148척의 여객선 운항도 중단돼서 많은 승객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24호 태풍은 다행히 대형 재난사고 없이 지나갔지만 또 다른 가을 태풍이 예보되는 만큼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겠습니다. 총 금액 40억 원 외국인을 상대로 가짜명품을 팔아온 부부가 범거됐습니다. 어떻게 된 사건인가요? 비밀 매장을 차려놓고 해외 유명 상표를 도용한 소위 짝팀이죠. 짝팀 물건을 팔아온 부부와 건강 가이드를 준다는 사건입니다. 이들은 백화점처럼 물건을 진해를 해놓고 여행 가이드가 소개해주는 외국인을 상대로 가짜명품을 판매했는데요. 가방은 물론 시계와 보석까지 총 천여점 40억 원어치를 준비해두고 있었습니다. 공대문 등지에서 저렴하게 구입한 가짜명품에 4배 이상 비싸게 팔아 폭리를 취한 것인데요. 일당 3명은 상표권 침해로 7년이냐의 징역 또는 1억 원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특기로 본다면 일반인들이 출입이 어려운 고급 오피스텔에다가 비밀스럽게 매장을 차려놓고 운영을 해온 거죠. 바로 여기가 피의자 일당이 고급 명품샵처럼 꾸며놓고 영업을 했던 바로 그곳입니다. 새로 지어진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축 건물인데다 오피스텔 입구는 철저한 보안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여기가 피의자 일당이 있었는데요.